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또 입술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어로 또 스페니시로 또 교회학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작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구약 1019페이지입니다 1019 1019 이사야 4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아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요아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화면에 아주 낡은 성경이 보입니다 파키스탄에 성교를 갔던 성교사님이 한 자매님이 이 성경을 보고 있길래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정말로 낡아지도록 성경을 읽은 흔적이 보이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특별히 사극을 보면 분명히 왕이 행차를 안 했는데 백성들이 엎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왕이 지금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냥 엎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사극을 저만 봐서 드라마를 저만 봐서 어명이요 어명이요 분명히 왕이 행차를 안 했는데 왕이 등장을 안 했는데 어명이라는 그 한마디에 온 마을의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 지금 첫날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어명이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첫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비과학이라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냐 이건 정말 과학의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신을 믿고 싶다 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싶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도마뱀을 만든 신이 있다면 그 신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야죠 정말로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바람 그만 불어라 파도 멈춰 파도 멈춰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창조하신 신 초과학입니다 초과학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질서를 만드신 분은 그 질서 위에 있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내 수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도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를 배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 공통의 역사입니다 1장 창조의 기록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미리 기록하시고 그 미리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특별한 것은 우리는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을 만들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명절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을 제정하시고 패스오버 6월절을 제정하시고 실제로 출애굽이 일어나요 이건 뭔가 다르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기록은 미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것을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성경의 기록에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의 복과 저주의 역사를 기록에 놓으셨습니다 이제 복과 저주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도 아주 오래전에 고구려 시대에는 만주 일대를 만주 일대를 다 지배하고 백제시대 때는 일본까지도 다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정말 기록적인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는 그런 과거도 있지만 우리 역사도 정말로 최고조가 있었고 굉장히 외세의 침입 앞에 괴로움을 당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복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저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와 저들 뒤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받는지를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보세요 구약과 신약으로 저처럼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쪽은 구약이고 신약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셨죠 네 구약을 한번 잡아보세요 구약을 왼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구약이 이스라엘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약 창세기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이 두꺼운 부분 이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을 라바이 라비라고 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라비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안 놀라시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다 암송한다니까요 선생님이 이스라엘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걸 암송합니다 이번에는 신명기까지 잡아보세요 신명기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잡아보셨어요 한번 양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꽤 많죠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주 총명한 학생들은 이스라엘의 총명한 학생들은 14세가 되기 전에 14세가 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암송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야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기록부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전체가 팩트에요 팩트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으려면 이 기초 3단계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으려면 3단계가 중요한데 첫 번째 밑바탕이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사실이 바탕이 돼 있어요 사실이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 알고 믿으며 라고 했잖아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팩트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알게 되면 믿게 돼 있습니다 꼭대기가 뭘까요 필링입니다 필링 감정 그거 3F라고 그래요 3F라고 그래요 제일 밑바탕이 뭐라고요 사실 팩트 팩트입니다 팩트 그 다음에 페이크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 감정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와 나 너무 행복해요 나 정말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삼각형이 거꾸로 되잖아요 감정이 밑바탕이 되고 믿음이 그 다음 단계가 되고 사실이 위에 올라가면 신앙이 계속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팩트를 확인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야 이스라엘이 순종하니까 복받네 이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저주받네 나 순종해서 복받아야지 말씀 잘못 들은 겁니다 나 순종해서 복받아야지 그 말씀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오늘 배울 건데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배울 건데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운명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엄청 억울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는 엄청 억울합니다 성경에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은 죄 없다 예수님 죄 없다 빌라도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안 박으려고 했어요 굉장히 빌라도 억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죽였지 아하 로마 군병이 죽였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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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사장과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선동해가지고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인 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아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안 죽일 거야 예수님 못 박으라고 말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듣고 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순종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잘못 들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오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 내려오게 해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 과연 그 말을 할 건지 아니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 나 요하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믿으며가 하이라이트 돼야 됩니다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가 중요하죠 1절 보세요 1절의 힌트입니다 너희가 누군지가 힌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화면에 있는 43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뭐라고 하면서 저 요하의 증인인데요 우리 잠깐 시간 되시는지요 하고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물어보면 돼요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지금 성경에 분명히 요하의 증인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을 온 세상 사람을 성경은 두 개로 나눕니다 온 세상 사람을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저와 여러분 모든 민족의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그리고 교회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런 교회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방인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리고 메시아닉 주 유대인 중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 그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요하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신문에 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는 게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에이 하나님 없다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행동인 것처럼 오해를 하셔요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 택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행동으로 하면 너무나 이게 맞지 않거든요 선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구성을 보면 유대인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눴잖아요 신약을 전혀 믿지 않고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아니야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야 신약까지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크게 제가 세 부류를 말했습니다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 구약과 신약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들 마지막 세 번째 세속적인 유대인들 굉장히 부류가 많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동성애의 수도가 어딜까요 동성애의 수도 한국에는 큰 도시가 서울하고 부산이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큰 도시가 서울하고 부산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큰 도시는 예루살렘과 테라비브입니다 예루살렘과 테라비브예요 세계의 동성애의 수도는 테라비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쯤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여러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느 민족에서 난다? 이스라엘 시작부터 거짓이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10편 147편 19절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어디 위치에 두면 사람들이 알기 쉬울까요? 가운데, 세상 중앙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 중앙, 중동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접해 있는 바다가 세상 중앙에 있는 바다 무슨 바다겠어요? 지중해 지중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은이라 가장 적은 민족을 통해서 가장 강한 나라를 이깁니다 화면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이해가 돼요 일반적으로 스모 선수와 아주 어린 학생이 스모 경기를 하면 쉽게 당연히 스모 선수가 이기지 하는데 스모 선수가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아랍입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전부 주변 국가를 스모 선수라고 생각하고 이 어린아이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골리아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 어린아이가 홍삼을 먹었나 대체 저 어린아이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일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누군가 계시구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작은 나라를 통해서 큰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해요 작은 나라를 통해서 작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삶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셔요 이스라엘이 계속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안 된다 그 길 가지 마라 그 송아지 그거 너한테 아무 복도 못 준다 섬기지 마라 돌아와라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세, 다니엘, 바울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서 여러분이 읽고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회복하고 나라가 생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연구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구의학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실제로 본 사람들이 보금서를 씁니다 신약을 기록해요 그 신약 속에 그 성경 속에 영원한 세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상구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기적 복과 저주 그리고 미리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를 책갈피로 하시고요 창세기 12장을 책갈피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라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 이방인이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은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지금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가난이 가난이 어떤 곳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들은 것은 방금 이 말씀입니다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여정을 떠납니다 믿음이라는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아틀란타에서 사는 파리가 인천공항에 가는 것은 델타항공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는 것이다 순종과 믿음을 일치합니다 순종과 믿음을 일치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갔다라는 것은 방금 갈라디아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난 땅이고 약속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신입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절 이하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열두 아들을 낳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뭐죠 베냐민 네타냐우입니다 베냐민 네타냐우 그 이름의 뜻은 저는 야곱의 열두 아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막내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김씨 김씨 후손이 다 김씨 성을 갖는 것처럼 그 수상이 자기의 이름 앞에 베냐민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나는 야곱의 열두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놀랍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가 어느 후손인지 알고 있대요 나는 유다의 후손 나는 요셉의 후손 다 알고 있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라엘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은 라엘을 꿈꿔요 삶이 라엘 같기를 야곱의 입장에서 내 삶이 야곱 같기를 꿈꾸는데 아침에 눈 또 보면 온통 레아예요 이해를 못 하셨군요 정말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을 기대하고 멋진 삶을 기대하고 라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눈 한번 떠보면 온통 아침은 레아입니다 레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열두 아들 중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라엘의 자녀 중에 요셉과 베냄이 있었는데 야곱이 라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요셉을 편애하는 겁니다 요셉을 편애해요 신을 신겨도 나이키만 신기고 옷도 명풍 옷만 요셉 입히고 나머지는 그냥 오일장 옷 그냥 오일장 그냥 오일장에서 그냥 싸구려 몸빼바지나 사주고 막 해버리니까 이 형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게 편애의 무서움이에요 누구 한 자식을 사랑했을 때 실제로 편애의 무서움입니다 요셉을 야곱이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요셉이 이집트에 팔립니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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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를 통해서 그 요셉은 이집트에 이집트에 수상이 돼요 수상이 됩니다 그런데 해필 요셉이 이집트에 수상으로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 수상으로 있을 때 중동지방에 가난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그 중동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야곱과 형들과 동생이 이집트에 왔다가 보니까 이집트에 누가 있어요 동생 요셉이 수상으로 있네 그래가지고 그 기근을 피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창생 후반부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국기로 가면 이제 출애국기로 가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요셉도 죽고 이집트 그 기근을 피했던 그 시대를 알고 있었던 바로왕도 죽고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출애국기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국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더니 11절 감독들은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처음 이집트에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을 때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해서 이집트에 거의 장정만 거의 60만 명 엄청 많은 그런 민족이 됐어요 이집트 안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딱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노예들이 있는데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자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바로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곤념하셨더라 거의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로롯을 합니다 그 당시 피라미드를 쌓고 하나님 말씀처럼 비돔송과 람셋을 쌓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셔요 작은 나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너희에게 가난한 땅을 주겠다 그들은 지금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가난한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 구원자라는 이름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의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 가난한 땅으로 보내라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누군데 안 보내 안 보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우리 신이 있는데 화면 보세요 이게 전부 신이에요 열 가지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열 가지 이거 다 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일강이 있는데 뭐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누군데 우리에게는 개구리 신이 있어 우리에게는 태양신 라가 있어 라 태양신 태양신 있어 하나님 누군데 나에게는 대대로 대대로 이 자리를 이어받을 아들이 있어 하나님 누군데 이 열 가지 이게 다 신입니다 1번 나일강이 신이에요 하나님 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풀어줘라 애굽 나가게 해라 거절하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려요 또 안 보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개구리 개구리는 다산 개구리 여러분 올챙이 보면 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집트 사람들은 야 개구리 섬기면 우리 자손들을 풍성하게 해주겠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고 이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은 그 알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집트에게 지향을 보냅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죠 너 끝까지 안 보내면 짐승의 첫째부터 너의 장자까지 내가 다 죽인다 그래도 안 보내죠 결국은 바로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자 그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난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열 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냐 출애굽기 12장 12절 화면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당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요하로라 열 가지 재앙의 의미는 너희가 섬기는 나일강부터 아들까지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의 신 나일강을 심판하고 이를 심판하고 메뚜기를 심판하고 우박을 심판하고 태양을 심판하고 장자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열 가지 신을 심판했다는 기적이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이집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책 아이피오 파피루스라는 이집트 역사책이 발견됐어요 화면 보세요 물론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나 여러 사람이 요세프스도 마찬가지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지향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다 나왔다 여러 역사의 기록이 있지만 이 이집트 역사책 아이피오 파피루스가 정확하게 출애굽 기록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 아이피오 파피루스가 이집트 맨피스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온전 13세기 출애굽 지향이 일어난 후 한 백년 정도 이내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출애굽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걸 우리말로 하면 강이 피가 되었다 강이 피가 되었다 벽돌들이 불에 삼켜버렸다 곡식이 말라버렸다 곡식이 말라버렸다 모든 동물들이 신음했다 소들이 신음했다 성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 땅에 빛이 없다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렸잖아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보석들이 노예의 목에 메어졌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청하자 얼른 가 얼른 나가 얼른 나가 장자가 죽었잖아요 얼른 나가 얼른 나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이집트 역사책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4년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물 창고가 발견됐어요 요셉의 곡물 창고가 발견됐습니다 요셉은 실존 인물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총리하고 7년 대기근을 이겨내고 이집트를 풍족하게 다스렸습니다 가난한 땅에 살던 가족들도 들어왔었잖아요 그 요셉의 곡물 창고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곡물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게 발견됐습니다 맨프레드라는 학자는 1966년 남셋에서 아시아인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다 아시아인들 성경 기록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주거지와 동일한 거예요 연대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무덤도 발견됐습니다 요셉의 이름과 형상과 요셉의 이름과 얼굴이 그려진 동전이 이집트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적은 사실입니다 그 경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경로를 보면 이제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그 추레굽 경로가 라일강을 조금 벗어나서 아주 얕은 갈대밭을 건넌 것으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 추레굽 경로를 보시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표시를 보시면 홍해바다가 신하의 반도를 중심으로 V자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왼편만 왼편만 홍해바다가 아니라 가운데 삼각형의 신하의 반도 있잖아요 지금 신하의 반도 아시죠 그 두 개가 다 홍해바다예요 여러분은 대부분 이 왼쪽에 있는 바다만 홍해바다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홍해바다예요 아카바만 쪽에 아카바만 쪽에 그 바다도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위 왼편에 있는 얕은 홍해바다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깊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게 안 믿기니까 그 얕은 쪽으로 건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오른쪽에 있는 홍해바다 속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어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신하의 반도를 통과합니다 신하의 반도를 통과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레굽기 14장 추레굽기 14장 5절 먼저 볼까요 5절 혹이 이스라엘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구방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을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대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6절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7절 특별 병거 육백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뒤를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요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이로 내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요하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요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바다가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됐어요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바로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을 덮어버립니다 25절 그 병거 밖위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란하게 하시니 애국사람들이 가로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요하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들을 치는도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국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요하께서 애국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불러서 바다를 가르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벌써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진도 앞바다도 갈라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진도 앞바다의 그 갈라지는 바다는 진흙바다입니다 진흙바다 진흙바다 여기 마른 땅이 됐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21절 보세요 물이 갈라져 마른 야 이제 더 못 믿겠네 이거 이제 더 못 믿겠네 더 못 믿겠네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어떻게 바다 내가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막혔다 내가 드디어 막혔어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해 멈춰 해 멈춰 그러면 해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마귀 딱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모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타락한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창조하시고 파도를 창조하셨잖아요 보세요 이 장면을 쉽게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잘못된 것을 두 가지 찾으세요 잘 보시고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된 것을 두 가지를 찾으세요 영화가 이거 잘못 만들어진 것 두 가지 잘 보셔야 됩니다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did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did we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gather families in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comes to the 야외를 찬양하여라 의지없이 덮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받아에 쳐놓으셨다 야외를 찬양하여라 의지없이 덮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받아에 쳐놓으셨다 야외는 힘있게 나를 붙들시려 원소의 손에서 구하여 내시니 구원의 하느님 찬양하리라 선조의 하느님 구원을 이라 야외를 찬양하여라 의지없이 덮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받아에 쳐놓으셨다 야외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덮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받아에 쳐놓으셨다 바라오 군대를 바다에 넣으니 태연한 장교들 태연한 장교들 홍해에 빠지고 사나운 바다가 벗쳐버리니 물속에 꽃처럼 잠겨버렸네 야외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덮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받아에 쳐놓으셨다 야외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덮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받아에 껍질은 geez 사연 하나 오랫동안 야외를 찬양하여라 야외를 찬양하여라 그지 없이 높으신 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 건넜고 이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실래요? 그냥 돌아가자 뭔가 있다 돌아가자 하실래요 바로는 바로는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리는데 바로는 들어갔고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의 온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쉽게 영화에서 잘못된 것은 두 가지 이 장면에서 잘못된 것 두 가지는 뭐냐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동풍이 동풍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닮은 배우가 한 명 나오잖아요 율부리너라고 율부리너 머리가 아주 반짝이는 율부리너가 나오는데 그 사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죽습니다 성경은 다 죽어요 이집트에서 발전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라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는 전부 피라미드는 전부 이집트 왕의 무덤입니다 이집트 왕의 무덤이에요 왕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 피라미드에 모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도굴꾼들이 많다 보니까 그 25개나 되는 그 미라들 이집트 바로 왕들을 카이로 박물관에 전부 모셔놨습니다 전부 모셔놨어요 이 물이 갈라진 기적 이걸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31절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펴져 있죠 31절 이스라엘이 요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 뭐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일을 보았음으로 보았음으로 백성이 요호와를 경외하며 요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했다? 믿었더라 믿었더라 보고 믿는 겁니다 보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기적은 무엇이 만들었다? 모세의 기적은 무엇이 만들었다? 바람이 만들었다 미국 기상학자가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건 가능한 일이다 어디를 건너냐면 바로 이곳을 건넜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이 숫꽃 밑에 있는 얕은 얕은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돼 있어요 걸프 오브 수에즈나 걸프 오브 아카바나 전부 홍해바다입니다 아까 V자라고 말했잖아요 둘 다 홍해바다예요 가서 지도 보세요 둘 다 홍해바다입니다 레드시리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 건너던 것은 바로 빨간 점선이 있는 이곳입니다 빨간 점선을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이게 누에이바입니다 누에이바인데 동그라미 표시된 곳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곳에 못 오게 만들었어요 이 과학자들이 이 누에이바 앞바다를 보니까 보세요 화면 보세요 폭이 6km 폭이 6km나 되는 곳은 그 수심이 깊지 않아요 폭이 6km나 되는 곳은 수심이 깊지 않아요 바람이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면은 갈라질 지형입니다 6km 밖으로 가면은 수심이 1km가 넘어요 여기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 이 바닥에 무순가 흔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탐사를 했습니다 놀랍게 산호에 덮인 마차 바퀴 산호에 덮인 뼈다귀들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수없이 발견돼요 뿐만 아니라 미라를 바로왕을 미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미라는 적갈색이에요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라 하나 화면 보세요 유일하게 미라 하나가 색깔이 달라요 이 미라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 귀를 귀를 뭔가가 뜯어 먹었어요 귀를 그리고 눈썹이 다 빠져가지고 물감으로 눈썹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소금기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19대조 메르네프타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역사책에 10살 된 메르네프타의 아들이 온임모를 죽음 죽음을 당했다고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장자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집트의 여러분 이집트 왕이라면 지금의 미국의 바이든이에요 이 당시 이집트 왕은요 지금의 바이든 바이든급이에요 제국의 왕입니다 누가 바로 왕한테 소금을 뿌려요 누가 소금을 뿌립니까 누가 귀를 먹어요 누가 귀를 먹습니까 물고기가 먹은 거지 물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썹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급하게 건져내가지고 왕의 눈썹에 물감칠하고 염을 한 거잖아요 홍해바다의 기적은 사실입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구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게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송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들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요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내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냐 왜 내가 유대인을 알아야 되냐 로마서 3장 29절에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진실로 이방인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가 이스라엘만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오해를 할까봐 로마서 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데 바로 복과 저주를 통해서 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너희들 앞에 복과 조주를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떴나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반대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쫓아가면 반드시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를 흩어버리고 칼이 따라다니고 반드시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는 복을 받는 역사가 많을까요 저주받는 역사가 많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을 짓는 경향이 있다 순종하면 분명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예레미야를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나음을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로 쳐죽이고 톱으로 켜죽이고 계속해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저주받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의 차이점을 알고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되고 이루어진다 다른 나라의 역사는 일이 이루어지고 기록된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우리는 8.15 광복을 경험하고 광복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명절 6월절을 제정하시고 실제로 출애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복과 저주의 역사입니다 모세우 종인 요수아를 통해서 가난을 정복했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왕정시대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나단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리십니다 결국 계속 하나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남유다에게도 보내고 북이스라엘에게도 보내고 그런데 선지자를 배척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척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한 겁니다 결국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집밟힘을 당하는데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이 예언이 돼 있는데 이사의 53장으로 대표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나오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두 모습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모습 그리고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거의 2000년간 거의 2000년간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성경을 오해했어요 그들이 제국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고난받는 종이 먼저 오시고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은 나중에 오는데 그 순서를 오해하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했으면 좋겠다 로마로부터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 너희들 독립시키러 안 왔어 나 너희들 독립시키러 오지 않았어 너희의 영혼의 죄 문제 해결하러 왔어 그리고 도망가시잖아요 왕을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지금 우리처럼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몰두하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를 생각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잘 성기고 있어 나는 잘 성기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냥 화가 난 겁니다 종교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결국 그 종교가들이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찬양하라 다이세 왕 다이세 왕 찬양하라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변질된 겁니다 바뀐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한 겁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형 고난이 없어요 못 죽입니다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못 죽이니까 빌라도에게 말한 겁니다 빌라도에게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의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죽이냐 세 번이나 그분은 죄가 없다 그분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거룩하다 죄가 없다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 너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너 시저의 신하가 아니야 폭동이 일어날 거야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임에 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책임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대 그 피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누가 우리와 당대의 사람들과 우리 자손이 다 책임지겠다 하거늘 예 바라봐 다른 죄수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를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해서 구원하시기로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문제는 생각지 않고 영혼의 문제는 생각지 않고 현실적인 고민만 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우리는 첫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했고 고린도 전세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하나님하고 연결돼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결된 경험이 없이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경험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셔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너희의 선행은 인간에게나 유익할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 곁을 떠나가라 하나님 곁을 떠나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정작 예수님 정작 구약에 연돼 있던 베들렘에서 태어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이름이 임만웰이고 그렇게 예언돼 있던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왔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왜요? 눈이 가린 거예요 눈이 눈이 눈은 떠 있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알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뻔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 뻔히 예수님이 이 성경에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구원자라는 걸 알면서 연결 안 된 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책임을 우리가 받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을 우리가 받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받겠다 그 말 그대로 그들은 2000년간 조주받았어요 그들은 2000년간 2000년간 누구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칼이 따라다니고 멸시와 조롱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0년간 여기에 놀라셔야 되는데 왜 놀라야 되냐면 우리가 일제 30여 년간 일제 30여 년간 침탈을 당하고 축구 경기 일본하고 해가지고 졌다 축구 국가대표 인천공항 못 들어오잖아요 막 막 저도 일본한테 지냐 못 들어오잖아요 아니 32여 년 지배받았는데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 일본은 나쁜 나라 그렇게 각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거 참 무섭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무섭잖아요 여러분 200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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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방인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여러분은 우리 한민족은 알 수가 있어요 한민족은 알 수 있습니다 무섭겠다 저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개, 돼지 치고 알 수 있겠다 다 죽여야 마땅한 사람으로 보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 책임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그렇게 환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저주입니다 반드시 복수한다 반드시 복수한다 반드시 세계정부 만들어서 반드시 전세계를 경제를 쥐고 정치를 쥐고 종교를 쥐고 반드시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 정신이 박혀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2000년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책임으로 전세계 흩어지고 학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은 2000년 동안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란을 이야기하면 온 바다가 잉크고 온 세계 갈대가 팬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받은 것을 다 쓸 수 없다 다 쓸 수 없다 AD 70년에 AD 70년에 에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동안 전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가장 끔찍한 사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입니다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전세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목적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 마을을 만나잖아요 다 죽이는 겁니다 십자군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목적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유대인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굉장히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을 씻고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이상하게 유대인들만 안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안 죽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모론이 돌았는데 우물에 유대인들이 독약을 넣었다라는 음모론이 14세기에 돈 거예요 유럽에 흑사병 당시에 유대인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책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지겠다 2000년 동안 그들은 그 책임을 다 겪는 거예요 저주를 계속 겪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총으로 쏘다가 이제 총알도 아까운 거예요 어 안되겠다 지글로비 지글로비 그 가스로 죽입니다 목욕하겠다고 목욕시켜주겠다고 불러다가 이 가스실에서 죽인 겁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 요하께서 축복의 비 대신에 은혜의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유대인 땅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희를 멸하리라 요하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너희를 흩을 것이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쫓아낼 자가 없을 거다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시체가 새의 밥이 될 거다 레이기 26장 예언도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오 칼이 따라다닐 것이고 땅이 땅이 어떻게 된다 황후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세계에 흩어졌어요 전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중국도 유대인을 받아줬고 이 당시 일본도 유대인을 받아줬고 안 받아준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웃었죠 대한민국이 유대인의 시험장입니다 모든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오른손에 바코드 다 지금 다 시험하고 있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좁은 나라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전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다 해보는 겁니다 레이 29장에 보면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모든 저주대로 유대인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제자들을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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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줄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주가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보금 2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마른 나무 이방인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이 있겠느냐 마른 나무는 유대민족입니다 푸른 나무는 유대민족입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벌로 인해서 저주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계약하시고 미리 계약하시고 순종과 저주를 복과 저주를 미리 계약하시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록된 대로 내려지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미리 기록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48장에 진정한 신 진정한 신 성경의 하나님만이 옛날 일의 증언을 보여주고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줄 수 있다 미래의 일을 알려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천 년간 환란을 장화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도 못하고 나라도 생기지 않고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 니체가 말한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독립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어 꼴 좋다 이스라엘 너희 선민이라며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 어딨냐 아 하나님 죽었네 너희를 보니까 신이 없는 것 같다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스코필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스코필드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에스겔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말 솔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스코필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돼 있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돼 있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환난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아이가 재앙을 부리면 나쁜 짓을 하면 누가 욕먹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욕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을 보고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겁니다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 1208페이지 1208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트며 열방에 헤쳤더니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야 이 유대인들 요하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요하의 땅 가난한 땅에서 떠났네 다 흩어졌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듭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다가 첫 줄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 역사의 끝나래 역사의 끝나래 내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총종하게 될 것이다 끝나래 끝나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너의 쫓겨간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모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곳곳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가 생길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끝날에 전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고 있습니다 요단간 서한지구에 계속해서 아파트촌을 짓잖아요 계속해서 아파트촌을 짓고 이스라엘 총리는 돌아오라 왜 그렇게 테러를 당하냐 유럽에서 지하철 테러 뉴욕에서 테러 왜 그렇게 테러를 당하냐 돌아오라 다 준비되어 있다 계속해서 성격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오고 이디오피아에서 돌아오고 프랑스에서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땅도 회복됐습니다 1900년간 불모지였던 땅이 장차 농사짓는 땅이 될 것이다 기경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줄에 황무하던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던 시기가 되면 기경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서 세 번째 줄 에덴 농산 같이 될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농사짓는 지혜를 주십니다 스프링쿨러를 개발하고 이렇게 놀랍게 변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녹색 지대가 지금 이집트는 지금 사막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부 녹색 지대잖아요 전부 기경이 됐고 전부 에덴 농산 같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국률이 25%예요 나머지 75%는 브라질에서 브라질 옥수수 다 수입합니다 이스라엘은 100% 자기들이 농사짓고 자기들이 다 먹고 꽃 수출하고 과일 수출하고 물 수출하고 다 수출합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냐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강대국이 있잖아요 주변에 아랍국이 있잖아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아랍연합군과 1차 중동전쟁 2차 3차 레바논 전쟁 계속 전쟁할 때마다 다 이깁니다 아까 우리가 스모 선수 스모 선수와 어린아이의 시합을 봤잖아요 아 어린아이의 뒤에 누군가 있다 이스라엘 뒤에 누군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셔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은 석유가 안 난다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석유가 안 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최근에 최근에 이스라엘 땅 밑에서 이스라엘 땅 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맞먹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맞먹는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앞바다 바로 바로 이스라엘 앞바다에 엄청난 유전지대 세일가스 지대가 발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38장에서 러시아가 작은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런 데 있잖아요 러시아가 작은 이스라엘을 칠 것 아이고 러시아에 뭐 이스라엘에 뭐 먹을 것이 있다고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 땅땅어리 마라 한 나라를 뭘 전쟁한 안 믿었어요 성경을 에스겔 38장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고요 석유가 있다니까요 세일가스가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이스라엘 천연가스로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들도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회복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꿈의 해석 정신분석의 대가 프로이드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공산주의 이론의 마르크스 전부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돈 버는 재능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금융재벌가 로스차일드 석유재벌 로펠러 투자계의 대부 조지 소로스 경제 대통령 앨런 그리스번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대기업들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 40%가 유대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업들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벨상을 타는 비율이 20% 이상 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성경에는 미리 예언하고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써놔야지만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진짜임을 알 수 있어요 사건이 이미 발생하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하고 내가 그걸 했다 하면 누가 믿어요 러시아와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아 그거 내가 내가 한 거다 하면 누가 믿어요 성경은 미리 예수겔 38장의 예언에 났습니다 예언에 났어요 만년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북방의 곰이 북방의 곰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혼자 치지 않는다 혼자 치지 않는다 이디오피아 리비아 터키 함께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죠 이디오피아는 미국하고 가까우면 안 돼요 러시아하고 가까워야 돼요 리비아는 미국하고 가까우면 안 돼요 어차피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한 편이 될 거니까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어야죠 여기 보시면 에스겔 38장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 발이 두 발이 세상 중앙에 있는 민족을 친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셔서 에스겔 38장을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그 정교의 과정을 쭉 읽어보세요 세상 중앙에 그하는 민족이 어딜까 이스라엘입니다 왜 전쟁을 할까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로스와 메색 두 발을 왜 너는 러시아라고 하냐 언어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러시아 사람을 로스께라고 그랬어요 아 저기 로스께라네 로스께라네 로스께 두 발은 토벌스쿠 지금도 있어요 토벌스쿠 지역이 전부 북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북방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오는데 연합군이 오는데 우리말에는 바사 구스 도갈마 족속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선경 보세요 펄시아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란 지금 완전 미국하고 적대적이잖아요 그럼 이란은 지금 어디하고 가까울까요 정치 몰라도 이란은 어디하고 친할까요 러시아 이디오피아 한때 60년대 70년대 팔레비의 왕이 있을 때는 미국하고 엄청 친했어요 이디오피아 친미국가예요 지금은요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리비아 어디하고 친할까요 러시아하고 친합니다 전쟁 나면 활주로 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활주로 주겠다 러시아 리비아 어디랑 친할까요 러시아 그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예언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대표 무실론의 국가대표 러시아와 유실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대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싸우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죠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러시아 박살납니다 러시아 박살납니다 보세요 시리아와 가깝다 러시아 미이란 충돌 누가 웃어요 러시아가 웃고 있잖아요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냐 물건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아까 하나 석유를 받고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아마 사해바다의 재산일 겁니다 사해바다의 재산입니다 사해바다 거기는 온자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느님도 나오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해바다 제품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화장품일 겁니다 화장품 사해바다 소금과 화장품과 그걸로 유명한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의 광물질이 나요 사해바다가 그 사해바다의 광물질과 그리고 바다의 재물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 러시아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세계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 야 그날이 멀지 않았다 러시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마지막 전쟁 아닙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고 우크라이나 불쌍해 러시아가 치다니 근데 그 이면에는 우크라이나에 아주 잘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돌아가라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바람에 유럽에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동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비유가 나와요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러시아는 해바라기 영국은 장미 우리나라는 소나무 무화과나무는 어디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냐 그렇게 겨울에는 말라비틀어진 나무 무화과가 죽은 것 같더니 여름이 되니까 세상 끝날이 되니까 제가 왜 끝날이라고 그래요? 여름이라는 뜻 여름이라는 헬라어 뜻이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끝에 끝에 아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면 그게 끝이다 역사의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날 주림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뭘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고 독립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성한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의 가난 땅에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은 내일 배우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지신다는 거냐 이 일은 내일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구약 성경은 He is coming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언이 돼 있고 신약 성경은 He is coming again 그분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또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 심판하러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많은 많은 싸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비 오기 전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주님이 갑자기 오시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알 수 있는 많은 미래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참신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신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끝까지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경호를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일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